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희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 습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자, 지금 습핑 교육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습핑 교육 받는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운드가 많다. 아, 사운드가 습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어, 어, 어. 어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멘 여기있으면IDE 한글자막 by 한효정 송정해수욕장 7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여러분들 7월 1일 개장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사람들 많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지금 한일차 미래 회실장에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참여자면 여기 가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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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